나는 사랑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연구했지 여러가지 상황의 수를 계산해봤지 그땐 내가 좀 못생겨서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알아내는 것은 필수 가성이 많이 들어가서 마이크 조절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지 그렇게 노래방으로 가서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무심한 척 준비하라 한 척 노래를 불렀네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부른 뒤 그녀의 발음을 상상하고 좀 더 잘 둘러볼걸 노래를 잉얼거렸네 사랑때문에 노래를 연습하는 건 자연의 이치 나르는 새들도 모두 사랑노래 부르는게 뭔가 가능성만 열어준다면 근데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었지 그것은 내 실수 그 후로 혼자 노래방에서 복잡한 맘을 닮았네 몇 달을 혼자 노래방에 갔는지 그렇게 노래방이 취미가 되고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괜찮은 척 안 슬픈 척 노래를 불렀네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부른 뒤 우연히 집에 가려하는데 갑자기 그녀가 노래방에 가자네 그렇게 나는 그녀를 따라 걸어보지만 괜찮은 척 사실 난 너무 많이 떨려요 그녀 아무렇지 않아도 나는 아무렇지 않지 않아요 근데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는 근데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는 자기도 지금 아무런 멋지 않지 않대요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네 이렇게 노래방을 나오고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 뒤 무슨 일인가 괜찮은 건가 멍해버렸네 oh 핸드폰도 없는 늦은 새벽 집에서 계속 잠은 안 오고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를 걸거렸네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를 걸거렸네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를 fortsatt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를 걸거렸네 gr 2007 아멘